아름다운 인생, 힐링, 건강, 제조, 힐링, 지료, 더, 디자인, 가정 인생은 좋은데요. 더 살고 싶어, 더 건강하고 싶어,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어, 더 더 더 더 더 더 한데 그런데 더 할 것은 뭐냐면 건강을 챙기는 것이 더예요. 맞죠? 그래서 오늘 2교시 때는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힐링을 할까 해요. 괜찮겠어요? 2교시 때는 왜 우리가 건강을 챙겨야 되는가? 함께 가야 되고 아까 손잡고 했잖아요. 고향 같은 친구, 친구가 있으면 좋죠? 그래서 우리가 친구 따라서 강남도 갔다는데 친구와 같이 이 자리에 모였던 것이 행복한 걸로 아시죠? 그래서 이렇게, 그러면 지금이 딱 좋아 따라서 시작 지금이 딱 좋아 이 순간 이 자리가 딱 좋아 이 순간 이 자리가 딱 좋아 지금 이 시간이 좋은 거예요. 맞죠? 그래서 송대단의 딱 좋아 하겠습니다. 박수 여기를 수학 회장님 여기는 떠눘도 괜찮은 자리 같아요. 누가 쫓아내지는 않은 Face 음향 좀 조금만 켜föking 마세요 크게 노래도 부르게 담당자있죠? 담당자님한테 소리를 조금만 더 제가 목소리를 쌓여서 크게 가만히 있어봐 될거야 그죠